cup ball sp 안 괜찮습니다 난 유패라고함 이거 생각해보니까 오프닝은 그 짧은 글로 쌓인가지고 오프닝을 외쳐야 돼 개그 괜찮다 난 유패라고함 난 유패라고함 난 유패라고함 으 으이이익 어이 ㅋㅋ 가위 가 historiay 어? 나 나갔는데?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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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아 우리 많이 심하네 아 세상에 이걸 탈주해버리잖아 심하다 한전 냈껏 오이싱냥 어! 다행히 셔플이 안되있군 과연 뭐였지? 엑조디아 뭐냐? 엑조디아를 그냥 모으면 뭐였냐 엑조디아를 팔로 모으면 그냥 이길 수 있을까? 크리스티로 모으면 자 어 잠깐만 장난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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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몰라도 확률에 너무 놀라버렸어요 아니 개넘 맛이잖아 나 지금 트리플입니다 화나게 쌉니다 이걸 트리플 해버렸다고? 자 일단은 크리스티마 트리플임 제 뭐냐 저는 뭐였지? 엑조디아 본체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엑조디아 본체를 가져오면 이게 이기는지 실험인데 솔직히 이건 된다고 합니다 이것까진 않은데 그 다음 실험이 중요해요 뭐야 둘 다 뽑잖아 아 저는 다리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파츠별을 다른 파츠별을 가져오면 그것도 가능한지 좋겠냐 이거 실험해볼 거거든요 일단 이건 돼요 근데 다른 파츠가 되냐가 궁금해가지고 그럼 없는 거로 처리해야 되냐 있는 거로 처리해야 되냐 그것만 할 건데 안녕 흐흐 세이코 이타라키마쓰 하! 나는 크리터다 크리크리 내가 어차피 이것도 될 건 알아 이거는 될 수 밖에 없어 그냥 이거 뭐냐 둘 다 부딪쳐가지고 이거 좀 보죠 무승부 되는지는 안 보죠 한 가지 말하면 이거 다음에 갖고 오는 거는 저는 무승부 되나 안 되나 그것이기 때문에 무승부 되면은 나 일단 이거 가져오고 이건 될 거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고 어? 어? 저까도 쓰지 못함 헐 그냥 되네 그냥 모으는 즉시 이겨버리네 끝나네 여기까지인 걸로 그니까 왜냐 오늘의 실험 액주대의 몸을 가져다도 이긴다 액주대의 팔을 가져다도 이긴다 일단 파.. 뭐냐 체인 마지막 처리가 이겨버린다 실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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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